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.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.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.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. 영광이오 기쁨인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난당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. 예루살렘 모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대살로니카 교회 역시 동족들에 의해서 개정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. 자 그들이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이 수모와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이 사도바울과 우리 주님께는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졌다면 영광이 될 수가 없죠. 자랑과 기쁨이 될 수가 없죠.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.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.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피 흘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. 마찬가지로 지금 권한당하는 이 대살로니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자 그들에게 목양을 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했던 이 사도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을 떠난 것은 내 얼굴 내 몸이지 내 마음은 아닙니다. 빛이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더욱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여기 지금 뭐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. 이 표현은 뭐냐면 대면하여 목해할 때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더 그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. 떠난 것이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. 그러니까 몸이 떠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떠난 게 아니다. 보통 우리가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.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.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. 자주 보지 않으면 잊게 되고 또 마음도 이렇게 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런데 사도바울은 오히려 정반대 있을 때보다도 더 그 자신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오히려 이 성도들을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과 교훈의 이 마음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은 한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행을 옮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.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고 또 그 일을 해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 공작을 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기도로 중보기도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몸이 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꼭 눈에 보여야만 현장에 있어야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그런데 이제 마음조차 없는 게 문제죠. 마음조차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 강림하실 그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를 듣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겠어요. 지금은 고난당하고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병들어 아플지라도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저희들이 조합해 왔습니다. 그럴 때 여기 사도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.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 사도바울만의 영광과 기쁨이겠어요.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의 땅에 보금의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나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될지라도 그런 환경적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꿋꿋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씨를 뿌린 사도바울이나 자라게 하신 주님의 역사와 또 수고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고 또 순종이고 열매일 때 씨를 뿌리니나 자라게 하니니나 또 수고한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지금은 박해와 핍박 중에 있고 지금은 질병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잘 이길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며 우리들의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는 고난 나에게 오는 어려움 나에게 오는 불행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치유와 회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존재감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또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 그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지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셔요 거기다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하게 또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돌아볼 때 우리는 더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기쁘게 여기실 것을 생각하며 더 인내로 더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찢기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자비와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일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로 영광종기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